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조가 허도에 돌아오니 문무백관들은 헌재에게 표를 올려 조조를 승상해서 위왕으로 승격시켜 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조는 내심 흐뭇했지만 체면상 세 번 상소를 올려 사양하였다. 그것이 조조의 진심이 아님을 헌재도 잘 알터였다. 조조의 지지세력에 밀린 헌재는 조조를 위왕으로 봉할 수밖에 없었다. 권한 21년 5월 조조는 드디어 위왕으로 책봉되었다. 조조의 큰아들은 이미 전장에서 목숨을 잃어 둘째 조비는 항상 자신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친 조조는 넷째 아들 조식을 지극히 총애하여 후계자로 삼고 싶어했다. 이를 눈치챈 조비는 내심 초조해졌다. 그는 아우에게 세자의 자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조비는 은밀히 중대부 가우를 청해 계책을 물었다. 가우는 조비의 편에 서서 이것저것 일러주며 조조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조비는 가우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들었다. 이후부터 조비는 조조가 출정할 때마다 땅에 엎드려 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친을 염려했다. 반면 조식은 시를 지어 부친을 찬양할 뿐이었다. 점차 조비의 효성과 성실함이 눈에 들어오면서 조조는 조비를 세자로 책봉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에게 급보가 날아들었다. 마마, 동호의 노숙이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조조는 크게 놀라며 염탐꾼을 보내 자세한 소식을 알아오도록 했다. 그라부타 며칠 지나지 않아 더욱 놀랄 소식이 전해졌다. 장비와 마초가 군대를 끌고 동천을 취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대경 실색하여 친히 군사를 대동하고 다시 한중으로 출정했다. 권한 23년 정월, 조조가 자리를 비운 사이 평소 조조의 위세를 못마땅히 하던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경기, 위황, 금이와 길평의 아들 길막, 길목 형제는 연합하여 조조에 대항할 것을 피로써 맹세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집의 하인과 장군들을 대동하여 정월 대보름날 밤에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어림 장군 왕필은 금위의 친구로 술을 몹시 즐기는 자였다. 정월 대보름날 밤, 금위는 왕필이 아무것도 모른 채 연회를 베풀어 술을 퍼마시고 있는 틈을 타 몰래 진영에 숨어들어 불을 질렀다. 경기와 위황은 조조의 진영의 불길이 솟아오르자 군사를 이끌고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천지는 삽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온통 아수라장이 된 속에서 왕필과 군사들은 불과 기습에 놀라 이리뛰고 저리뛰며 살길을 찾았다. 사방에서 함성이 들렸다. 역적 조조를 처부수고 한나라 황실을 일으키자. 왕필은 몸에 화살을 맞은 채로 조조의 조카 조효의 집으로 가 변고를 알렸다. 조효는 크게 놀라며 즉각 군사를 이끌고 나가 금위와 경기의 군사들을 막아냈다. 하우돈도 급보를 받고 성 밖에서 병마를 이끌고는 허두를 포위했다. 싸움은 이튿날 아침에 되어서야 진정이 되었다. 난을 일으킨 다섯 사람의 전가족은 모두 몰살당했다. 경기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외쳤다. 조조 이 역적 놈아. 내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나.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너를 죽이리라. 그는 의롭게 죽음을 맞이했다. 하우돈은 금위와 경기 등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뒤 문무백관들을 이끌고는 조조가 있는 업군으로 갔다. 업군에 도달한 이들은 바들바들 떨면서 조조의 처분을 기다렸다. 조조는 훈련장에서 홍색 깃대와 백색 깃대를 세워놓고는 명하였다. 성 안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려고 나온 자는 붉은 깃발 아래에 서고 가만히 있었던 자들은 흰색 깃발 아래에 서라. 대신들은 명을 따라 붉은 깃발과 흰 깃발 아래로 나누어 섰다. 조조는 이를 보고 추상같은 명을 내렸다. 붉은 깃발 아래 서 있는 놈들은 난을 틈타 밖으로 나와 역적들과 한패가 되려 했던 자들이다. 모두 죽여라. 한편 조조의 명을 받든 조홍은 한중에 당도했다. 마초는 하변에서 꼼짝을 하지 않았다. 조홍은 마초의 군사들이 지나치게 조용하자 함정이 있을 것이 두려워 경거망동할 수가 없었다. 조홍은 마초가 무슨 계략을 꾸민 것만 같아 불안한 나머지 결국은 남정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이때 장합은 파소로 가서 장비와 대적하라는 명을 받았다. 조홍은 장합이 장비와 싸우다 일을 그르칠까 두려워 장합에게 단단히 일렀다. 장비는 대단한 용장이오. 절대 가벼이 볼 상대가 아니니 조심하시오. 장합은 기분이 상해서 큰 소리를 쳤다. 하, 그까 장비를 뭐 그리 겁낸단 말입니까? 내가 군령장을 써놓고 가리다. 장합이 군령장을 써놓고 길을 떠나니 조홍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장비는 장합이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뇌동을 청하여 병법을 물었다. 뇌동은 상대방을 포로로 잡을 방도를 알려주었다. 낭중은 산세가 험하니 기병을 매복시킵시다. 그러면 장합을 산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뇌동 자신도 기병을 이끌고 장합을 맞이하여 싸우러 갔다. 장합이 낭중에 도착하여 장비와 격전을 벌이는데 후련 커다란 함성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더니 사방에서 복병이 쏟아졌다. 장합은 적에게 첩첩이 둘러싸였다. 결국 장합의 군대는 대패하여 암거산 진영으로 쫓겨갔다. 장비는 장합의 진영 앞에 진을 치고는 매일 장합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며 싸움을 걸었다. 장합은 진중에 숨어 못 듣는 척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장비는 분통이 터져 환장할 것 같았다. 장비는 날마다 막사에서 술을 거나하게 퍼마신 뒤 장합의 진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를 반복했다. 그래도 장합은 끈덕지게 대응하지 않고 그저 진중해서 장비를 향해 욕설만 맞받아 할 뿐이었다. 이렇듯 장비는 대취하여 욕설을 해대고 장합은 장비의 약올리기 작전에 한치도 말려들지 않기를 수십일이 지나도록 하였다. 장비가 술만 퍼마시고 있다는 보고는 이내 유비에게 전해졌다. 유비는 장비의 주벽이 못내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제갈량은 빙긋 웃으며 말했다. 진중의 좋은 술은 떨어졌을 테니 고급 술을 장비에게 보내주십시오. 유비는 의혹에 빠졌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우를 말려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제갈량은 미소를 흘리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는 모두 장비가 적을 물리치자는 계략입니다. 유비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제갈 공명의 말이니 하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다. 그는 이내 위연을 시켜 술을 수레에 실어 장비에게 보내주도록 명했다. 장비는 위연이 술을 가지고 당도하자 위연과 내동에게 군사를 이끌고 진영 밖에 매복 케이스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또다시 술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장비는 진영 안에서 한가로이 술을 퍼마시며 병졸들에게 시름까지 시켜가면서 몹시 흥겨워했다. 장압이 산 위에 서서 이를 보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었다. 저 장비놈이 이 장압을 우습게 보아도 정도가 있지 전장에서 아예 놀이판을 벌이는구나. 즉각 모두 체비를 갖추어 장비를 공격할 준비를 하라. 드디어 장압은 영을 내렸다. 밤이 깊어지자 장압은 병사들을 이끌고 장비의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장비가 앞에 있는 것이 장압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바람처럼 달려가 창을 힘껏 내찔렀다. 그런데 찔리는 느낌이 너무 푹신했다. 장압이 찌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장비와 똑같이 꾸며 놓은 집 인형이었다. 장압은 장비가 파나온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순간 말고비를 재며 급히 돌아가려 했으나 눈앞에서 진짜 장비가 갈구리 눈을 부릅뜨며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산 위에 있는 장압의 진영은 그 사이 장비에게 점령당해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장압은 죽을 각오로 장비의 포위망을 뚫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와구간으로 쫓겨갔다. 장비는 양쪽 길로 나누어 장압을 추격했다. 허나 장비가 진즉 백성들에게 물어 와구간의 지리를 정확히 파악해놓고 치밀하게 병법을 써놓은 뒤였다. 느닷없는 장비의 기습에 장압은 다시 한번 대패하여 도주해야 했다. 장비는 드디어 와구간을 점령하게 되었다. 참담하게 패하고 와구간을 빼앗긴 장압은 조홍에게 돌아갔다. 조홍은 장압이 군사를 모조리 잃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자 노발대발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토록 큰 소리를 치더니 꼴 좋게 되었구만. 당장 군령장대로 차명에 처하겠다. 옆에서 지켜보던 모사, 꽉준이 굳고 말렸다. 한 사람의 장수를 잃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요. 조홍은 이내 마음을 진정시키고 장압을 쏘아보았다. 병마를 이끌고 가맹관을 공격하시오. 만일 이번에 패하면 정말 각오해야 할 거요. 조홍은 장비에게 참패한 것을 소력할 기회를 장압에게 주었다. 장압이 군사를 이끌고 가맹관을 치러 온다는 보고를 받고는 말했다. 익덕을 보내서 막아야 합니다. 노장 황충이 기꺼이 나서며 주장했다. 비록 제가 나이는 적지 않으나 장압을 물리치고 가맹관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해보시지요. 제갈량은 노장 어만과 함께 군마를 딸려주어 장압을 막아내도록 했다. 황충과 어만 두 노장은 지모와 무예를 두루 갖춘 명장들이었다. 장압의 군대는 이 두 노장의 군대에 연이어 패하여 쫓기게 되었다. 황충과 어만은 천탕산을 점령하여 군량을 손에 넣었다. 이딴 승부를 접한 유비는 승세를 몰아 대군을 끌고 한중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황충은 또 한 차례 앞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정군산으로 가서 하우연과 대적했다. 제갈량은 법정을 보내 황충을 돕게 하고 다른 장군과 병사들을 뒤에 따르게 해 황충의 뒤를 바치도록 했다. 유비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한중을 취하러 온다는 보고를 받은 조조는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었다. 조조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한중을 빼앗기면 중원이 위험하다. 그는 직접 40만 대군을 대동하고 유비의 군대를 맞아 싸우러 길을 재촉했다. 군사를 이끌고 난전에 이른 조조는 이름난 문장가 채용의 장원을 보자 그의 딸 채염이 생각났다. 그녀 역시 뛰어난 문장가였다. 그녀가 지은 아름다운 시구절은 중원에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조조는 채염의 재주를 높이 샀기에 오랑케 왕에게 금은 보화를 갖다 주고는 오랑케에게 잡혀있던 그녀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녀를 지금의 남편 동사와 혼인시켜주어 이곳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도록 해주었다. 조조는 장원 안으로 들어가 채염을 찾았다. 채염은 반가운 나머지 맨발로 뛰어나오며 조조를 맞이했다. 위왕 마마께서 이토록 누추한 곳에 친히 왕림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게 싸웁니다. 채염이 눈물을 글썽였다. 조조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우연히 벽에 걸린 비문 하나가 조조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채염에게 물었다. 저 비문은 무엇이냐? 저것은 13살 소년 한단순이 지은 조아비입니다. 그 뒤에 황견 유부 외손제구라는 구절은 소첩의 아비가 쓴 것인데 무슨 뜻인지 소첩도 모르게 싸웁니다. 그녀의 대답에 답답했던 조조는 모사들을 모아놓고 뜻을 물어보았다. 모사들 역시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때 양수가 호련히 나섰다. 소인이 그 뜻을 알고 있사옵니다. 이어지려는 양수의 말을 조조가 가로막았다. 아니다.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조조는 체온과 작별을 하고 말을 타고 삼리쯤 가다가 문득 그 여덟 글자가 어떤 뜻인지 깨달았다. 조조가 양수에게 물었다. 그 비문의 뜻이 무언지 말해보게. 양수는 거침없이 대꾸했다. 황은 빛을 나타내고 견은 천을 말하지요. 즉 빛색자와 실사자입니다. 합하면 끈을 절자가 됩니다. 유브는 소녀를 말합니다. 한글자로 합하면 묘할 묘자가 됩니다. 외손의 딸의 아들입니다. 한글자로 쓰면 조울 호자입니다. 재구는 맵고 짜고 시고 쓰고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변의 매울신자를 쓰면 말씀 사자가 됩니다. 이를 모두 앞에 보면 절묘호사이니 그리 절묘하도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양수의 해석에 조조는 크게 놀라며 양수의 재주를 칭찬했고 문무백관들도 그의 재능에 찬사를 보내며 부러워했다. 한편으로 조조의 마음 한구석은 캥겨왔다. 제갈량의 속임수 하우연은 줄곧 정군산을 지키며 출전을 하지 않고 방어태세만 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조조에게서 출전 명령이 떨어지자 하우연은 바로 촉군과 일전을 벌이러 나갔다. 황충은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며 전장을 누비다가 하우연의 조카 하우상을 취하러 달려왔다. 하우상은 몇 합 싸워보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황충에게 잡히고 말았다. 이를 본 하우연은 황충의 진영으로 돌진에 들어가 진식과 대적했다. 하우상이 황충에게 잡히니 하우연은 애간장이 탔다. 하우연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진식을 취하고 난 뒤 황충에게 제안했다. 인지를 교환하자. 북소리가 한 번 울리면 하우상을 우리 진영으로 보내라. 나 또한 진식을 돌려 내보내겠다. 황충도 대답했다. 좋다. 이리하여 인질들은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때부터 하우연은 다시는 출전을 안겠다고 결심하고 굳건히 진영만을 지켰다. 황충은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하우연이 반응이 없으니 속이 터졌다. 법정이 황충에게 가나였다. 먼저 맞은편에 서산을 취하십시오. 서산에서는 위군의 허실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서산을 취한다면 정군산을 취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황충은 이 진원을 따라 서산을 취했다. 사태를 파악한 하우연도 서둘러 군사를 이끌고 서산으로 갔다. 서산에서는 반대로 황충이 일절 대응을 하지 않으니 하우연의 군대는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다. 황충은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다. 황충이 정의의 부대를 끌고 하우연의 진영을 갑작스레 기습하니 하우연의 부대는 칼집에서 칼을 뺄 정신도 없었다. 황충은 하우연을 발견하자마자 단숨에 칼로 내리쳐서 두 쪽을 냈다. 하우연이 미쳐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하우연의 죽음을 안 조조는 땅을 치고 울었다. 내가 반드시 너의 죽음을 갚아주리라. 조조는 친히 군대를 끌고 하우연을 잃은 복수를 하러 나서기로 했다. 그리고 장합에게 미창산에 있는 양식을 한수의 북산으로 옮길 것을 명하였다. 이 소식은 즉각 유비의 진영에 전해졌다. 제갈량이 황충과 조자룡을 불러들였다. 지금 조조가 군량을 북산 기슭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아직 움직이지 않는 것은 군량미가 부족한 때문이니 옮기고 있는 군량과 군수품을 불태워야 조조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황충과 조자룡은 서로 자신이 출전하겠다고 나섰다. 제갈량은 이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황충이 뽑혀 출전하게 되었다. 황충은 부장 장조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조조 진영의 양식을 불사르기 위해 출전했다. 밤이 되자 이들은 북산으로 숨어 들어가 양식을 지키고 있던 조조의 군사들을 기습했다. 하지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던 조조의 복병이 사방에서 쏟아져 내려와 황충을 수십 겹으로 둘러싸니 천하의 명장 황충도 어쩔 수 없었다. 제갈량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조자룡에게 몰래 황충의 뒤를 따르라고 은밀히 명했다. 조자룡은 황충이 돌아오지 않자 병력을 이끌고 조조의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황충은 덤벼오는 수백명의 위군들에게 목숨을 잃기 직전이었다. 조자룡이 소리치며 일촉즉발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갔다. 상산땅의 조자룡이다! 조조의 군사는 조자룡의 이름만 듣고도 새파랗게 질렸다. 조자룡의 손에 죽어 넘어지는 병사들의 목이 눈발 날리듯 흩날렸다. 조자룡은 마침내 황충과 장절을 구해 본진영으로 돌아왔다. 조조는 황충을 놓치자 노기가 충천해서 손수 군대를 이끌고 황충과 조자룡을 추격해왔다. 한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던 조자룡이 명을 내렸다. 성문을 활짝 열고 구덩이를 파서 국노수를 매복시켜라. 조자룡 자신은 아무도 대동하지 않은 채 단신으로 말 위에 올라 활짝 열린 성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조조의 군대는 조자룡이 홀로 위풍당당하게 열린 성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지뢰 겁을 먹고 감히 진격하려 들지 않았다. 조조는 이를 보고 더욱 분통이 터져 소리쳤다. 멋들하느냐 당장 성 안으로 진격하라! 조조의 외침에 그의 병사들이 성을 향해 몰려오자 조자룡이 창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순간 구덩이 속에 숨어있던 국노수들이 일제히 화살을 날렸다. 동시에 조자룡은 군사들을 이끌고 조조의 병사들을 공격해 들어갔다. 조조의 병사들은 날아오는 화살과 조자룡 군대의 공격에 맥을 못추고 우수수 쓰러져갔다. 조조의 군대는 대패하여 달아났고 군량미도 몽땅 잃고 말았다. 대패한 데다 군량마저 빼앗긴 조조는 분노와 수치의 치를 떨며 서황을 선봉대장으로 삼고 왕평을 부선봉으로 삼아 한 번 더 출전시켰다. 서황이 배수진을 치료하자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왕평은 만류했다. 절대 안됩니다. 후퇴해야 할 상황에 닥쳤을 때 군사들이 물에 빠져 모두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왕이 고집스레 말을 듣지 않고 배수진을 치자 왕평은 할 수 없이 수하의 군사들만 데리고 다른 곳에 진을 쳐야 했다. 조전형과 황충이 양쪽에서 협공을 해오자 왕평의 우려대로 서왕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 서왕은 도리어 패배의 책임을 왕평에게 돌렸다. 장군이 서둘러 구원병을 보냈다면 이렇게 무참히 패하지는 않았을 거요. 왕평은 서왕의 모략으로 위험에 빠질 것을 예감하고 조자령을 찾아가 투항하고 말았다. 서왕이 대패하고 왕평이 유비편으로 가버리자 조조는 손수 대군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유비의 군대와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게 되었다. 제갈량은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매일 밤 내가 포를 울리면 너희들은 북과 깽과리를 쳐라. 깊은 밤에 호련 유비의 진영에서 포가 울리고 북 깽과리 소리가 천지를 흔드니 조조의 군사들은 잠자리에 들었다가 허둥지둥 갑옷과 무기를 챙겨 나왔다. 그러나 적병은 그림자도 없었다. 그 후 밤마다 이렇게 요란한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들려오자 조조의 군대는 불안하여 잠을 잘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 조조는 유비의 군대가 뭔가 계략을 꾸민다고 생각한 나머지 삼십리 밖으로 철수하라고 명하였다. 그 시각 제갈량이 유비에게 계략을 알려주었다.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배수진을 치십시여. 유비가 놀라며 물었다. 아니 어째서 위험하게 배수진을 치라고 하십니까? 제갈량은 빙긋 웃으며 유비를 안심시켰다. 조조는 병법을 쓰는 데는 능하나 의심이 많고 모략에 약합니다. 조조는 유비가 강을 건너 배수진을 치는 것을 보고는 출전을 명하였다. 저들이 하는 행태가 참으로 괴있적다. 뭔가 함정을 파는 것 같으니 서둘러야겠다. 조조와 유비의 군사가 서로 대치한 앞에서 유비와 조조가 늠름하게 말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조조는 유비에게 소리쳤다. 이 패은 망덕한 놈. 니가 조정을 배반하고 땅을 빼앗아 역적질을 해대니 살려둘 수 없다. 조조가 욕설을 퍼붓자 유비 역시 지지 않고 맞받았다. 나는 한나라 황실의 자손으로 땅을 지키는 것뿐이다. 역적은 너다. 황우를 살해하고 감히 왕의 호칭을 쓰니 여서 토막내어 죽여도 시원찮을 역적놈이다. 둘은 서로에게 더욱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양편의 장수들은 싸움에 돌입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자 촉군은 말과 무기 등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강변을 따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조조의 군사들은 이를 보고 신이 나서 초기의 군수품을 거두어 챙겼으나 조조는 아무리 보아도 촉군의 행동이 이상했다. 조조는 황급히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배수진을 쳤다가 군수품을 모두 버리고 도주하는 것을 보니 아무래도 또 요상한 개교를 꾸미는 것 같다. 절대 촉의 군수품에 손대지 말고 지금 즉시 철수하라. 조조는 초기의 군사 재갈 공명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지니고 있는 터였다. 그가 이처럼 무지한 일을 벌이는 데에는 필경 까닭이 있으리라 여겨졌던 것이다. 조조의 군사가 말머리를 돌려 후퇴하자 재갈량은 길을 흔들어 신호를 보냈다. 삽시간의 길이란 길에 매복해 있던 유비의 모든 군사들이 쏟아져 내려와 조조의 군사들을 포위 조조의 군사들은 유비 군사의 손바닥에 놓인거나 진배 없게 되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촉군을 보고 겁에 질린 위군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무리 몸부림을 치며 촉의 포위망을 뚫으려 해도 재갈량의 한치 빈틈없는 용병술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유비와 국명의 간교에 걸려들었구나. 조조는 불을 짖으며 황급히 목숨을 구해 달아났다. 조조 곁에 병사들이 필사적으로 축병을 막으며 조조의 도주를 도왔다. 죽고 다치는 호위병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었다. 유비는 군대를 이끌고 남정포주까지 조조를 추격해 갔다. 유비가 재갈량에게 물었다. 군사는 어찌하여 이처럼 빨리 조조를 격파할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까? 조조는 본래 의심이 많은 위인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명장이라 해도 의심이 많으면 패하는 법입니다. 소인은 적을 의심케 하여 적을 이기는 개교를 쓴 것이지요. 조조는 이미 마음속으로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군께서는 이 틈을 놓치지 마십시오. 승세를 몰아 군사를 나누어 파병하여 계속 조조를 추격하십시오. 제갈량은 자신의 개교를 설명하며 조조를 계속 궁지로 몰아넣을 것을 주문했다. 유비는 군사 제갈량의 의견을 절대 존중하며 조조의 추격에 바싹 고삐를 쥐었다. 조조는 양평관으로 쫓겨가서 몸을 피했으나 촉근 역시 양평관으로 바싹 따라온 상태였다. 촉근은 양평관 성을 둘러싸고 불을 지르더니 사방에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양평관을 뒤흔들었다. 조조는 더욱 의심이 들어 성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양평관을 버리고 거듭 도주길에 오르니 황충과 조자룡이 그 뒤를 쫓았다. 조조는 꽁지에 불이 붙은 듯 열심히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다. 수치스럽구나 이런 꼴로 비참하게 달아나야만 하다니 조조는 사곡개 입구까지 쫓겨갔다. 가는 곳마다 유비의 맹장들이 매복해 있다 뛰어나와 조조를 기습하니 말 그대로 목숨이 간당간당 하였다. 이때 멀리서 또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병사들이 보였다. 조조는 이제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촉군이라면 난 정말 끝이구나. 가까워지는 얼굴을 보니 조조의 둘째 아들 조창이였다. 조창이 말에서 내려와 예를 올리니 조조는 그제야 정말 살았구나 싶었다. 아버님 소자가 조금 늦었사옵니다. 조조는 아들의 도움을 받아 병사를 수습하고 사곡개 진을 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수습하였다. 조조는 사곡개에 주둔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그러봤자 득이 될 것도 이길 리도 없는 전쟁이었으나 그만두고 돌아가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군대를 물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데 시종이 밥상을 들고 왔다. 닭국이 차려져 있는데 그릇 속에 담긴 닭의 뼈가 조조의 눈에 들어왔다. 이때 하우돈이 들어오며 물었다. 마마 오늘 밤 군호는 뭐라 하면 좋겠습니까? 조조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며 답하였다. 게륵 게륵 하우돈은 그날 밤 군호를 게륵 즉 달개 갈비라고 전했다. 군호가 게륵이라는 말을 전해들은 양수는 갑자기 군사들에게 짐을 싸라고 명하였다. 곁에 있던 하우돈이 깜짝 놀라 물었다. 아니 마마께서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으셨는데 짐을 싸게 하면 어쩝니까? 양수는 입을 열어 설명했다. 게륵은 먹자니 살점이 붙어있지 않아 먹을 것이 못되고 버리자니 고기 맛은 배어있어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쟁이 이 달개 갈비와 같습니다. 나아가자니 이기지 못할 싸움이고 물러서자니 웃음거리가 될까 무서운 것이지요. 허나 끌어도 아무 이득이 없으니 일찌감치 돌아가느니만 못합니다. 위왕께서 게륵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일 틀림없이 군사를 물리자고 하실 터이니 미리 짐을 싸라고 명한 것입니다. 양수의 이 말이 전해지자 군사들은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신이 나 모두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조조는 마음이 심란하여 편하게 잠을 잃을 수가 없어 진영을 순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군사들이 모두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놀라 당장 하우돈을 불러 물었다. 군사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니 어찌 된 일인가 하우돈은 양수가 게륙에 대해 풀이한 내용을 조조에게 그대로 들려주었다. 양수가 위왕의 뜻을 미리 읽고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조조는 양수가 자신의 생각을 물속 보듯 훤히 내본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조조는 대노하여 양수를 끌어오라고 명하였다. 네가 감히 내 명령 없이 멋대로 군사를 철수할 준비를 시켜 군심을 어지럽혔으니 죽어마땅하다. 조조는 당장에 양수를 참해버렸다. 양수는 너무 재주가 뛰어나고 지나치게 조조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아 조조의 비위를 여러 번 거슬렸던 것이 화근이었다. 후퇴명령 없이 군사를 물릴 준비를 했다는 이유로 양수를 죽였으니 진격을 하지 않으면 체면이 더욱 땅에 떨어질 반이었다. 조조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군사를 진격시켰다. 조조가 출전하자 그 틈을 타 마초가 기다렸다는 듯이 조조에 비어있는 진영을 점령하였다. 조조는 군심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검을 높이 빼들고 진격해 갔다. 위연이 조조를 발견하고 활 시위를 당겼다. 화살은 정확히 조조 얼굴에 인중을 맞춰 앞니 두 개를 부러뜨렸다. 위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조조에게 달려왔다. 방덕은 조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앞뒤 재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와 위연을 맞고 조조를 구해서 돌아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니 조조는 두려워서 전쟁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조조는 양수가 프리한 대로 드디어 철수를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허도로 돌아갔다. 황제에 추대된 유비 한중을 취하고 나자 유비의 수하 장군들은 입을 모아 유비를 황제에 추대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비는 부하들의 끈질긴 간언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리하면 한나라 황씨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제갈량이 조목조목 다져서 유비에게 아뢰였다. 지금 천하에는 제각기 다른 성실을 가진 자들이 나서서 모두 제가 왕임내 하고 백성을 교란시키고 조조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의률중이 여기시는 황수께서 한나라 정통성을 회복할 대의명분으로 제위에 오르심은 하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수께서 형주와 양양 서천과 동천을 손에 넣으셨으니 그 기반도 튼튼하다 하겠습니다. 황제 호칭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한중 왕에 오르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니 황수께서는 더 이상 물리치지 마십시오. 유비는 문무백관의 요청에 못 이겨 부득이 한중왕의 자리에 오르기로 했다. 거난 24년 7월 초계선은 유비를 한중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면양의 단이 만들어지고 의식에 쓰이는 의장들이 길게 늘어섰다. 엄숙하고 신성한 기운이 장례를 압도했다. 유비는 위험있게 단 위로 올라가 남쪽을 향해 앉았다. 왕관을 쓰고 옥세를 받은 유비는 문무백관들의 축하 속에 마침내 한중왕에 올랐다. 그는 유선을 왕세자로 삼고 허정은 태부에 법정은 상서령에 봉하고 제갈량은 군사로 삼아 모든 군사 업무를 이림시켰다. 백성들도 하나같이 마음을 다해 축하하며 기뻐했다. 왕위에 오른 유비는 천자에게 이를 구하는 표를 써서 허도로 보냈다. 이를 받아본 조조는 화가 나서 길길이 뛰며 나섰다. 당장 전 군사를 다 동원하여 유비를 쳐야겠다. 이를 보고 삼아위가 가나였다. 그렇게 서둘러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 생각되옵니다. 신의 미천한 생각으로는 먼저 동호의 사자를 보내 손권에게 형주를 취하라 권하고 유비가 군사를 끌고 형주를 지키러 간 사이 위왕께서 한천을 취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손권은 유비에게 형주를 빼앗겨 감정이 좋지 않으니 그리하면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해질 듯합니다. 조조는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만총을 사신으로 하여 동호에 보냈다. 만총이 동호에 도착하여 손권에게 조조의 서신을 전하자 손권은 모사들을 소집했다. 손권이 물었다. 조조가 함께 유비를 치자고 하는데 이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고웅이 조심스럽게 가나였다. 만총에게는 조조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하여 우선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강 건너 형주를 지키고 있는 관훈장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를 듣고 제갈근이 방도를 하나 제안했다. 관훈장의 딸이 아직 어려 혼처가 정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소인이 관훈장을 찾아가 그의 딸을 주군의 왕세자비로 맞아들임이 어떨는지 마음을 떠보겠습니다. 만일 관훈장이 받아들인다면 유비와 함께 조조를 치고 관훈장이 거절한다면 조조와 함께 형주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손권은 수긍하는 빛을 보였다. 그 방법이 좋겠어. 손권은 즉시 제갈근을 형주로 보냈다. 형주에 도착한 제갈근이 관훈에게 손권의 아들과의 혼사 이야기를 꺼내자 관훈의 대춧빛 얼굴이 더욱 빨개지더니 호통을 쳐댔다. 아니 내 귀한 딸을 개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란 말이요. 내가 당신의 아우 제갈냥 군사의 얼굴을 봐서 살려보내지 아니면 금옥이 무사하지 못했을 거요. 당장 돌아가시오. 관우의 태도에 제갈근은 몹시 당황하였다. 관우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이분을 당장 끌어내라. 이보시오 관훈장. 제갈근은 어떻게든 버티며 관우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으나 끝내 머리를 싸안고 쫓겨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제갈근은 동호로 돌아와 관우에게 당한 수모를 손권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다. 손권은 이를 갈았다. 관우란 놈이 정말 겁이 없구나. 손권은 관우의 대응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다. 모사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조조와 손을 잡고 형주를 취해야겠다. 이때 모사 보지리 아래 었다. 조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는 바로 유비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형주를 취하라 함도 실은 우리의 손을 빌어 편하게 유비를 없애자는 개교입니다. 주군께서 먼저 조조에게 사자를 보내 양양에 주둔하고 있는 조인으로 하여금 육로로 형주를 취하게 하라고 하십시오. 그럼 관훈장은 형주를 지키기 위해 번성으로 나가 조인을 맞을 것입니다. 관훈장이 번성으로 가 조인을 대적하느라 형주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형주를 점령하면 되지 않습니까? 손건의 안색이 단번에 밝아졌다. 그 계책이 정말 묘하오. 손건은 비상한 대책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모사 보질의 간원을 듣기로 결정하였다. 유빈은 조조가 손건과 결탁하여 자신을 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급히 제갈량에게 대책을 물었다. 제갈량은 동요하지 않는 얼굴로 침착하게 방도를 일러주었다. 동호의 모사들은 틀림없이 조인에게 먼저 군사를 일으키게 하여 관훈장을 형주에서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관훈장이 번성에서 조인을 막아내려 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훈장에게 먼저 선수를 쳐서 번성을 공격하게 하십시오. 그럼 적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함부로 군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칠이 멸렬 흩어질 것입니다. 유비는 드디어 안심하며 사마비시를 사자로 형주의 관우에게 관고를 전달할 것을 명했다. 관우는 비시를 반갑게 맞이하며 궁금한 내용을 물었다. 그래 이번에 형님이 왕위에 오르시면서 제게는 무슨 벼슬을 내리셨습니까? 비시가 정중하게 말했다. 5호 장군 중 대장자리에 봉하셨습니다. 5호 장군은 누구 누구가 속해 있어? 비시가 대답했다. 관훈장 장군 외에 장비 마초 조자룡 황충 장군이십니다. 관훈은 인상이 달라지며 역정을 냈다. 아니 어찌 늙은 졸개 황충이 나와 동등한 장군급이오? 난 이 벼슬 못 봤겠소. 비시는 신중한 기색을 띠며 말했다. 한중왕은 장군과 의로 맺은 형제지간입니다. 한중왕과 장군은 한몸과 각건을 어찌 벼슬의 높고 낮음을 탓한단 말씀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관훈은 부끄러운 빛을 띠며 황망히 벼슬 자리를 거두었다. 에 정말 그렇군요. 선생의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제가 못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관훈은 곧 유비의 명에 따라 번성을 칠 준비를 해나갔다. 관훈은 부사인과 미방을 선봉으로 삼고 일단 형주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그런데 정식으로 출정을 하기도 전에 부사인과 미방이 술을 마시다 부주의로 진영에 불을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병기와 군량이 몽땅 불에 타자 관훈은 노기가 충천하여 명하였다. 당장 저 두 놈의 목을 베어라! 비시가 관훈을 말렸다. 출정도 하기 전에 선봉 대장을 참하면 군심이 어지러울 수 있으니 너그러이 거두십시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관우도 이내 수궁하고 부사인과 미방을 참아하는 대신 곤장 40대를 때리고 선봉 대장 측을 박탈하는 데서 그쳤다. 관우는 출전하여 먼저 조인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짐지 새가 밀려 달아나는 척하며 적을 유인하고 뒤에 복병을 숨겨두었다. 공격하는 전술로 양양을 취하였다. 조인의 군대가 번성으로 물러나자 수군삼아 왕부는 관우에게 가나였다. 지금 형주가 비어있으니 이 틈을 타고 손권이 형주를 취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반준이 지키고 있다고는 하나 그는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니 형주를 잘 지켜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준 대신 청렴하고 충성스러운 조루로 하여금 형주를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이에 관우가 대답했다. 나도 반준의 사람 뎀은 일찍이 알고 있네. 그러나 너무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는 것은 좋지 않아. 관우는 형주의 일을 더 이상 논하지 하나였다. 조조는 관우가 벌써 양양을 취했으며 번성도 위급하다는 전가를 받고는 급히 모사와 장군을 불러 대책 회의를 열었다. 번성이 관훈장에게 포위되었다. 누가 나서서 관훈장의 군대를 물리치겠느냐. 우금이 나서며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조조는 허락했다. 좋다. 그럼 선봉은 누가 좋겠나. 조조가 물으니 이번에는 방덕이 나섰다. 소인이 죽을 힘을 다해 관훈장과 싸우겠습니다. 허나 방덕은 마초의 옛 신복이었으며 방덕의 형 또한 유비수하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기에 도통 미덥지가 않았다. 조조가 의심하며 주저하자 방덕은 땅에 꿇어 앉아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청했다. 머리를 땅에 부딪히며 절실히 출정을 청하여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 얼굴을 적셨다. 이를 본 조조는 비로소 방덕을 믿고 선봉장으로 출정할 것을 허락했다. 좋다. 너에게 기회를 주마. 번성으로 출전한 방덕은 군사들에게 관을 메고 따라오도록 했다. 모두가 괴위적게 여기며 그 연유를 물으니 방덕은 스스럼없이 말했다. 내가 관우를 죽이지 못한다면 그를 죽이기 위해 싸우다 전사할 것이다.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그럼 내 시신을 이 관에 넣고 장사 지내라. 이 말을 듣고 숙연해지지 않는 자가 없었다. 방덕은 군사들에게 진과 북 깽과리를 울려 기세를 도두며 번성으로 진격 명령을 내렸다. 관우는 방덕이 관을 끌고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요구라며 싸움을 걸어오자 삼각수 수염이 부르르 떨리도록 화가 났다. 천원목을 단칼에 날려 본때를 보여주어야 겠다. 관우는 방덕과 대적에 나섰다. 관우와 방덕은 숨막히는 긴장 속에 일백여합을 싸웠으나 승부는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양쪽은 군사를 거두었다. 다음 날도 관우와 방덕은 겨루기를 시작했다. 몇합 싸우지도 않았는데 방덕이 갑자기 몸을 돌려 거짓으로 패하여 달아나는 채를 했다. 관우는 게이치 않고 그 뒤를 따라 쫓아갔다. 방덕이 뒤쫓아오는 관우에게 화살을 쏘자 화살은 관우에게 날아가 왼쪽 팔을 정통으로 맞췄다. 방덕이 계속 관우를 공격하려는 순간 우금은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우금은 방덕이 관우를 잡아 공을 세울까 봐 시기심이 잃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온 방덕이 우금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어째서 군사를 돌리라 하십니까? 관우가 화살에 맞아 부상을 당했으니 이대로 진격해 들어가면 번성의 포위망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금은 적당한 변명으로 들러댔다. 아니요. 촉군들이 관훈장을 구하려고 결사적으로 덤비면 장군이 위험할까 봐 징을 울린 것이요. 관훈장이 부상을 당해 촉군들이 더 사나워져 있으니 당분간 출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고도 우금은 방덕의 군대가 자기 몰래 진격하여 관우를 잡고 공을 세울까 하는 염려를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방덕에게 산계곡 뒤편에 진을 치게 하여 방덕이 군대를 끌고 산을 넘어 몰래 출병할 수 없게 했다. 그동안 방덕의 화살에 맞은 관우의 상처가 거의 암으로 갔다. 관우는 우금이 군사를 물려 진을 쳤다는 보고를 산 정상에 올라갔다. 우금 군대의 진영을 찬찬히 살펴보던 관우가 장수들에게 물었다. 저곳의 지명을 뭐라 하는가? 장수들이 대답했다. 그 물 입구라 하옵니다. 관우는 이 답을 듣고는 웃어 젖혔다. 고기가 그 문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얼마나 버티겠느냐. 강둑의 물을 막았다가 홍수로 강이 넘칠 때 둑을 무너뜨리면 우금의 군사들은 몽땅 물고기 신세가 될 것이다. 관우는 강물을 막을 작전을 수행토록 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줄기차게 쏟아졌다. 관우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재방을 무너뜨릴 것을 명했다. 재방이 치워지자 그 사이 쏟아진 폭우까지 더해져 삽시간에 물천지로 변하기 시작했다. 물난리를 만난 우금 진영의 군사들은 물에 빠져 죽고 다치는 이가 부지 기수였다. 마침내 우금은 항복을 청했으나 방덕은 끝까지 사력을 다해 싸우며 항복을 거부하다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진 방덕을 사로잡은 이가 있었으니 관우를 보필하는 주창이었다. 관우의 부대는 별다른 피해 없이 대승을 거두었다. 우금과 방덕이 관우 앞으로 끌려 나왔다. 우금은 애걸복고라며 목숨을 구걸했고 방덕은 죽기를 맹세하고 투항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관우에게 쉴 새 없이 욕설을 퍼부어대자 관우는 우금의 투항은 받아들이고 방덕에게는 참형을 명하였다. 그때까지도 쏟아져 내려오는 강물의 기세는 거세기 짝이 없었다. 관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장군들과 전함을 대동하고 번성으로 진격해갔다. 번성을 지키고 있던 조인은 관우의 공격을 받자 병사들과 백성들에게 고하였다. 당장 흙을 쌓아 물살에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라. 항복하고자 하는 자는 참할 것이다. 또한 절대 그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 조인이 성 안에서 관우를 내려다보니 가슴만 보호하는 갑옷 위에 청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사수들에게 급히 명령을 내렸다. 500명의 사수들이 일제히 관훈장에게 화를 쏘게 하라. 느닷없이 성 안에서 빗발치듯 화살이 날아오자 관우는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달아나려 했다. 하지만 결국 화살 하나가 왼쪽 팔에 와서 깊숙이 박히고 말았다. 관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아들 관평이 급히 관우를 구해 본진으로 돌아왔다. 화살 초계는 치명적인 독이 발라져 있어 독이 오른 관훈장의 팔은 시퍼렇게 부어왔다. 이를 관우는 장군들 이구동성으로 관우에게 권하였다. 상처가 심하옵니다. 먼저 형주로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함이 좋을 듯 합니다. 관우가 버럭 역정을 내며 소리쳤다. 아니 번성을 취하고 역적 조절을 멸하여 한나라 왕실을 편안케 해야 할 일이 눈앞에 있는데 이까 상처로 대사를 그리치란 말이냐. 관우가 호통을 치니 모두 그저 조용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관우는 칼로 쑤시는 듯 팔 전체가 아팠지만 군심이 흐트러질 것을 우려하며 꾹 참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마량을 상대로 바둑을 두며 소일하였다. 장군들은 관우의 상처를 치료할 명의를 수소문했다. 당대 최고의 명의 화탄은 일찍부터 관우의 인품과 무예를 존경해 오고 있었다. 그는 관우가 독하살을 맞아 치료할 의원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자 스스로 찾아왔다. 화탄은 관우의 상처를 보더니 혀를 찼다. 독이 팔에 골수까지 뻗쳤습니다. 장군의 뼈에 스민 독을 없애려면 살을 드러내고 독이 침투한 뼈 부분을 긁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섭고 아픈 치료이니 아픔으로 팔을 움직이시지 않도록 팔을 기둥에 단단히 묶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우가 호탕하게 웃으며 화타에게 말했다. 하하하하 별것 아닌 치료군 팔을 기둥에 묶거나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작하시오. 그리고 시종들에게 명했다. 여봐라 술상을 내오거라. 관우는 팔을 화타에게 맡기며 치료를 하라 일렀다. 그는 화타가 칼로 자신의 살을 베자 술을 마시고 마냥과 담소하며 바둑을 두었다. 상처를 치료하는 팔에서는 피가 한 양동 이나 쏟아지고 있었다. 뼈에 독을 긁어내자 사각사각 하는 소리에도 관우의 얼굴은 평화롭기만 했다. 화타는 독을 완전히 긁어낸 뒤 팔의 살을 합쳐 봉하여 치료를 마쳤다. 화타는 관우를 향해 진심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군은 정말 천신이십니다.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의 명망은 천지에 진동했다. 이 보고를 들은 조조는 대경실색하며 문무 백관들을 불러 말했다. 이리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더 이상 화를 입지 않기 위해 도읍을 옮겨야겠어. 사마의가 고개를 흔들며 반대했다. 천도라니 아니될 말씀이십니다. 지금 강동의 손건과 유비는 사이가 좋지 않으니 동호의 사신을 보내 이해득실을 따져 형주를 취하도록 설득해봄이 좋을 듯합니다. 형주가 손에 들어오면 번성의 포위망은 자연 무너질 것입니다. 사마의의 말을 들은 조조의 긴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 말이 오른 듯 십소. 조조는 즉각 서왕에게 병력을 주어 양릉파에 주둔케하고는 동호의 사신을 보내 형주의를 의논토록 했다. 동호에 도착한 사신이 손건에게 조조의 글월을 울렸다. 손건은 곧 문무백관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조조가 내게 형주를 취하라는데 어쩌면 좋겠어. 일때 육구를 지키고 있던 여몽이 급히 손건에게 달려와서 가나였다. 관훈장이 번성을 취하느라 형주를 비웠으니 이 틈을 타 형주를 취함이 좋을 듯 합니다. 손건은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장굴의 마음이 나와 갔어. 손건은 조조의 제의를 받아들여 형주를 취하겠다고 쾌이 승낙하고 여몽에게 형주를 취하는 중책을 부여했다. 육구로 돌아온 여몽은 형주의 정세를 살펴보았다. 강변에는 봉황대가 질서정연하게 쭉 늘어서 있고 군사들은 정제되어 한치의 빈틈도 없이 팽팽하게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뜻밖에도 형주의 관후부대는 적을 맞아 싸울 준비가 완전히 끝나 있었으니 이를 본 여몽은 괜한 말을 꺼냈다 싶어 후에 막급이었다. 그는 병을 핑계삼아 아예 밖에 나오지도 않았다. 손건은 육손을 보내 여몽의 병세를 알아보게 했다. 육손이 여몽을 만나니 그에게는 아무런 병이 없어 보였다. 육손은 여몽이 형주의 정세가 빈틈없음을 알고 고민이 되어 거짓말을 하였음을 알았다. 육손이 여차여차한 계획을 일러주며 병을 이유로 사직을 하라 권하니 여몽은 이에 따랐다. 손건도 육손이 전하는 말을 듣고는 여몽에게 요양을 위한 휴가를 내주었다. 이어 점띠 젊은 육손에게 여몽을 대신하여 자리를 잇도록 했다. 육손은 육구를 맡아 지키게 되자 찬사일색인 편지와 선물을 관우에게 보냈다. 이를 본 관우는 크게 비웃었다. 아니 송건의 생각이 그리도 모자란가 이따위 애송이를 장군의 봉에 육구를 지키게 하다니 신경을 건두세우고 경계하던 여몽이 자리를 비우자 관우는 형주에 대해 마음을 놓게 되어 형주 군사의 대부분을 번성으로 데려가고 말았다. 관우가 형주 군대를 번성으로 보내자 손건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여몽을 대도독으로 봉하고 80여 척의 빠른 배를 장사꾼들의 배로 위장하여 배 안에다 정의의 부대를 숨겼다. 위장한 여몽의 배가 감기쓰게 도착하자 봉화대의 수사들이 그들을 저지했다. 동호의 군사들은 자신들을 숨겼다. 우리는 장사꾼들인데 풍랑을 만나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부디 잠깐 잊게 해주시오. 그들은 봉화대의 군사들에게 재물도 후하게 집어주었다. 봉화대의 사병들은 못 이긴 척 배의 정박을 허락했다. 밤이 깊어 시간이 이경에 이르자 배 안에 숨어있던 정의의 부대는 봉화대의 사수들을 모두 묶어 끌고 가서는 형주를 점령해버렸다. 이렇게 해서 형주는 조용하고 어이없게 동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관우의 목을 베어버린 손권 공안을 지키고 있던 부사인은 형주가 동호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투항을 결심했다. 예전 실수로 불을 내고 관우에게 받은 벌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손권은 부사인에게 미방도 투항시키라고 명했다. 부사인이 미방을 찾아가 설득하니 미방은 몹시 주저했다. 그때 마침 사병이 와서 보고를 올렸다. 관훈장께서 군냥이 떨어졌으니 어서 군냥을 보내라 하십니다. 키안을 어기면 차명에 처한다 하십니다. 그러한 명령에 미방의 마음도 흔들렸다. 군냥을 보내려면 동호에 넘어간 형주 땅을 지나야 함으로 죽기를 각오해야 했다. 미방은 마침내 투항을 결심했다. 양릉파에 주둔하고 있던 서황은 동호가 이미 형주를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관평과 요화가 지키고 있는 언성과 사총을 취하기로 했다. 서황은 빈진영으로 관평을 유인하여 대승을 거두고 관평은 대패하여 본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는 부친 관우에게 달려가 통곡하며 급보를 전하였다. 아버님 손권이 형주를 취했습니다. 개교를 써서 봉황수들을 묶어놓고 기습하여 그날로 넘어가고 부사인과 미방은 동호에 항복했다 하옵니다. 관우는 이를 믿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관평을 나물았다. 지금 여몽은 병세가 위중하여 집에 들어앉아 있고 육손이란 애송이놈이 육구를 지키고 있으니 걱정할 바가 아니다. 누가 그따위 헛소문을 낸단 말이냐. 관우는 아랑곳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황의 병사들은 이미 본진 앞에 당도해 있었다. 드디어 사실을 알게 된 관우의 삼각수 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화살 맞은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음에도 직접 출전하겠다고 나섰다. 선봉에 선 관우가 서황에게 호통을 쳤다. 나와 누구보다도 교분이 돈독했던 장군이 어찌하여 내게 칼을 겨누시오. 천장에서 사사로 옛정을 논하다니 무장답지 안서 이것은 국가의 대사요. 서황은 가차없이 대답하며 칼을 들고 덤벼왔다. 두 사람은 80여 합이 넘게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 무렵 조조가 친히 지원병을 끌고 온 덕분에 주인은 번성을 구할 수 있었다. 서황과 조조가 같이 협공을 가하니 관우의 군대는 버티지 못하고 대패하여 쫓겨갔다. 관우는 병력을 끌고 강을 건너 양양으로 갔다. 정탐꾼이 와서 형주가 함락되고 공안과 남군의 병사들이 모두 동호회에 투항했다는 보고를 하니 이를 들은 관우는 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결국 화살 맞은 상처가 터지면서 관우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는 혼절하여 쓰러졌다. 시간이 지나 정신이 돌아온 관우 앞에 조루의 얼굴이 보였다. 관우는 성도에 사람을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는 한편 형주를 되찾으러 재차 출전하기로 결심했다. 조조는 번성의 포위망이 와해된 것을 보고는 흐뭇해하며 마피로 가서 군사를 주둔시켰다. 조조는 서왕이 관우를 대패시키고 촉근의 본진영까지 깊숙이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천하 명장 관훈장을 대패시키고 이처럼 적진에 깊이 들어오다니 장군의 지모와 용맹이 참으로 놀랍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둔하기 짝이 없다. 서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전갈이 도착하자 조조는 친히 진영 밖으로 나가 서왕을 맞아들였다. 조조는 서왕을 평남 장군에 봉하여 양양을 지키게 했다. 관우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결사적으로 말을 달려 형주에 이르렀다. 위군의 복병이 가는 데마다 나타나 관우를 완전히 애워싸움으로 인해 관우는 사면 초과의 위험에 빠졌다. 게다가 여몽이 형주성 안에 관우 가족과 병사들의 가족에게 지극히 좋은 대우를 해주자 병사들은 투지를 잃고 동호에게 투항할 마음이 일어났다. 자신의 군대조차 와해되기 직전이 되니 관우는 말 그대로 죽을 일만 남아있었다. 관우는 절규하듯 외쳤다. 내가 여몽이 역종놈을 살아서 죽이지 못한다면 내 기필코 귀신이 되어서라도 니놈을 죽여 서륙하리라. 복병들의 포위망을 어렵게 뚫고 나간 관우는 위군에게 쫓겨 산골에 갇히게 되었다. 관평과 요하가 병력을 이끌고 구하러 왔으나 이미 물리치기는 역부족이었다. 군심 또한 변하여 무수히 많은 병사들이 몰래 도망쳐 형주의 가족에게 돌아가 동호에 투항하는 중이었다. 관우는 어쩔 수 없이 얼마 남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맥성을 임시 근거지로 삼아 주둔하면서 요하로하여금 상영으로 가서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도록 했다. 요하가 구원병을 요청하러 오자 유봉은 병사를 지원해주려 하였으나 맹달은 만류했다. 관공께서는 장군이 한중왕의 양자가 될 때 이를 반대하신 분이니 별로 의의를 생각할 것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구원병을 보낸다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니 군사만 이를 뿐입니다. 맹달의 말에 마음이 변한 유봉이 구원병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요한은 통곡을 하며 요청했다. 군사를 보내주시지 않으면 관공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중왕의 아우님이며 장군의 숙부이신 관공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부디 군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유봉은 거들떠보지 않았다. 요한은 땅을 치고 이를 갈며 유봉과 맹달을 원망했다. 요한은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유비에게 구원병을 청하러 성도로 길을 떠났다. 관우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군량은 떨어지고 병사들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구원병은 감감 무소식이었다. 손건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제갈근이 맥성으로 찾아와 관우에게 투항을 권유하니 관우는 겨련히 말했다. 만일 성이 넘어간다면 내게 남은 것은 죽음이지 투항이 아니요. 옥은 깨어져도 그 희고 아름다운 광택은 바래지 않으며 대나무는 불에 타도 그 절개는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비록 썩어 없어질 망정 그 이름은 후세의 길이 남습니다. 내 생전에 치욕스런 투항은 없으며 내가 모실 분은 단 한 분 현덕 형님뿐이요.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제갈근은 동으로 돌아와 손건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였다. 손건은 이를 듣고 여몽에게 물었다. 관훈장은 꺾이지 않을 충신이니 어쩌면 줬어. 여몽은 자신있게 답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관훈장을 사로잡을 묘안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명령을 내렸다. 주연은 맥성 북쪽으로 병사를 이끌고 가 매복 하고 반장은 임자로 가서 병사들과 매복 하여 대기하라. 그리고 맥성의 북문 쪽만 비워놓고 동서남쪽 산면에서 일제히 공격하라. 동호의 군사들이 맥성을 둘러싸고 포위하자 관훈은 겨련히 외쳤다.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다. 목숨을 걸고 포위망을 뚫어 서천으로 갈 것이다. 형님께 지원군을 받아 다시 성을 찾아야겠다. 관훈은 동호의 군사들을 해치고 서천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타고 촉으로 가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왕보가 충심으로 권하였다. 좁은 길에는 복병이 있을 것이니 큰 길로 가십시오. 관훈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복병이 있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소. 왕보는 관훈이 자신의 간언을 듣지 않자 불길하고 슬픈 예감이 들었다. 관장군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성을 지키고 있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다녀오십시오. 왕보는 관우와 손을 맞잡고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다. 관우는 북문에만 상대 병사들의 수가 적고 방비가 허술한 것이 보이자 아들 관평 등 병사들을 이끌며 북문을 뚫고 맥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얼마같지 않아 사방에서 복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관우는 화살맞은 상처가 낫지 않은 몸인데다 거느린 군사도 적어 대적할 수가 없었다. 동호의 군사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한 관우는 임조로 가는 길을 따라 부지런히 말을 달렸다. 결석에 이르자 이번에는 반장이 복병을 이끌고 나와 길을 막더니 관우에게 밧줄을 던졌다. 밧줄에 걸린 관우는 말과 함께 땅에 내동댕이 쳐졌다. 마충이 달려와 밧줄에 걸려 넘어진 관우를 생포했다. 아들 관평이 구하려 했으나 그 역시 힘에 붙여 같이 잡히고 말았다. 관우는 손건 앞으로 끌려 나왔다. 손건은 관우에게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다. 내 옛날부터 관장군의 덕과 무의 지모와 의의를 사모해왔어. 이제 일이 이렇게 된 마당이니 내 편이 되어주지 않겠어. 손건이 변절하기를 권하자 관우는 오히려 호통을 쳤다. 시끄럽다. 내가 섬길 주인은 나와 도원결의를 맺은 한나라의 황실의 피를 이은 현덕 형님뿐이다. 니놈 같은 역적과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으니 군말 말고 죽여라. 부장 좌함이 곁에서 가나였다. 옛날 조조가 관훈장을 묶어두려다 별별 수를 다 쓰며 후하게 대접했지만 다섯 장수를 죽이며 오관을 지나 끝내 유비에게로 도망쳤습니다. 미련 없이 죽여 후안을 없애십시오. 한나절을 고민하던 손건은 마침내 명령을 내렸다. 관훈장 후자의 목을 배라. 이로써 당대 최고의 명장 관훈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기꺼이 의의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졌다. 여몽은 자기께로 형주를 취하고 관훈을 없앴건만 기분이 우쭐하기는 커녕 까닭없이 불안하고 마음이 변치 못했다. 얼마 뒤 손건이 여몽의 공을 취하한다며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연회 석상에서 여몽은 느닷없이 손건의 멱살을 잡더니 눈을 불하렸다. 이 푸른 는 붉은 수염에 애송이 역정놈! 네가 감히 내 목을 패고 한나라를 취하려 하다니! 내가 누군지 아느냐! 황건적을 멸하고 천하 전장을 누빈지 삼십년! 운이 없어 내놈과 여몽의 계략에 걸려들어 목숨을 잃었다만 지금 원혼이 되어 내놈과 여몽을 없애러 왔다. 틀림없는 관우의 말투와 음성이었다. 손건과 좌우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덜덜 떨 뿐이었다. 그러다 손건의 멱살을 잡은 여몽의 손이 힘없이 풀리더니 난데없이 눈, 코, 입, 귀에서 피를 쏟고는 그 자리에서 죽어 넘어지고 말았다. 손건은 관우의 귀신이 여몽에게 옮겨와 한바탕 섬뜩한 소동이 일어난 뒤 여몽이 죽자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장손은 그런 손건에게 말했다. 관훈장이 죽은 것을 알면 유현덕은 초계 전군사를 일으켜 동어로 쳐들어올 터이니 관훈장 부자의 수급을 조조에게 보내십시오. 유비는 관공 부자의 죽음이 조조가 시킨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손건의 계략을 훤히 내다보고 있었다. 손건이 보내온 상자를 여니 관우의 머리가 생시 그대로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입에서는 당장 호령이 떨어질 듯했다. 조조가 중얼거렸다. 장군 꼭 살아있는 듯하구려. 순간 관우의 눈이 갑자기 번쩍 떠지며 입이 벌어지고 삼각수가 휘날렸다. 조조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 잠시 후에 깨어난 조조는 관우의 수급을 거두어 정중히 조문했다. 관공 편히 눈을 감으시여 조조는 관우의 목에 맞추어 나머지 몸을 향나무를 깎아 만들게 했다. 그는 관우의 머리와 만든 몸을 관에 넣고 손수 제문을 읽고 통곡을 하며 왕후의 예를 갖추어 후하게 장사진 해주었다. 한편 유빈은 이 모든 일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마량과 이적이 달려와 보고하였다. 형주가 동호에게 넘어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뒤이어 요화가 오더니 또 하나의 난관을 전해왔다. 유봉 장군과 맹달 장군이 관장군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관장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요화가 땅에 쓰러져 대성 통곡을 했다. 유빈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는 명령을 내렸다. 즉시 익덕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운장을 구하라고 사람을 보내게 하지만 그 뒤를 이어 믿을 수 없는 비보가 전해졌다. 관장군 부자께서 송건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셨다 하옵니다. 관우가 죽었다는 기별을 들은 유빈은 비명을 떠나가게 한 번 치르고는 혼절하여 쓰러졌다. 유빈은 이때부터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통곡만 전해졌다. 그는 정신이 반쯤 나가서는 울부짖었다. 내가 운장과 도원결이 하여 생사를 함께 하기로 했건만 아우를 먼저 보내니 이 무슨 말이란 말이냐 내 꼭 군사를 일으켜 동호를 멸하고 운장의 한을 갚으리라 유비의 슬픔이 쉬이 가시지 않은 것임을 한 제갈냥이 냉정하게 대국을 판단하여 가나였다. 만일 주군께서 군사를 일으키시면 조조를 돕는 형세가 되고 맙니다. 관훈장 같은 명장을 잃은 마음이야 모두가 슬프고 억울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또한 하늘이 정한 운명입니다. 먼저 슬픔을 추스리시고 장례를 치른 뒤 서서히 뒷일을 도모하십시오.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은 유비는 장군들에게 모두 상복을 입히고는 친히 남문으로 나가 초혼제를 울렸다. 그러다 다시 땅이 쓰러져 통곡하기 시작하여 그칠 줄은 몰랐다. 보는 이들의 가슴도 칼로 도려내듯 아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